네, 요즘 왜 이러지?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?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.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돼. 회장님 앞에서 약속했어. 내가 너 지킨다고. 나한테 왜 이래? 이제 인정하려고. 뭘? 내 마음. 백 사장이 시켜서 네 옆에 있던 거 맞아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내가 네 옆에 있고 싶어졌어. 너 좋아하는 거 인정한다고. 놔. 스테이지 끝났어. 뭘 이렇게 놀래. 레스토랑에서 먼저 내 손잡을 땐 언제고. 야, 그건 스테이지니까. 난 네 약혼잔데. 쉐도우에서도. 이건 절대 안 변하지. 너 좋아하는 거 이제 인정한다고. 지금은 스테이지 아니야. 야. 야. 왜? 너 씨. 나 은단호 좋아해. 설정감 아니야. 내 진심이지. 아, 그리고 알지. 얘네 약혼 잔 거. 작가도 은단호 짝사랑 끝내주려는 모양인데. 정해진 대로 가고 있거든, 우린. 네 결말은 어떨 것 같아? 확실한 건 은단호 옆은 아닌 것 같아서. 내가 말했지? 너 그냥 엑스트라라고. 그런 건 나와 단호의 시간에서 상관없어. 음, 그래? 넌 은단호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? 아, 바꾼다고? 뭘 어떡해? 앞으로 그려질 이야기가 뭔지도 몰라, 넌.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은단호한테도 필요할 거고.